경기도가 올해부터 인도주의와 경제개발, 평화 정착에 어우러진 경기도형 평화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금과 기술협력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 경기도는 2003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교실과 말라리아 감염 예방물품 지원, 사막화 방지, 산림녹화 등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해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는 인도주의와 경제개발, 평화 정착이 함께 어우러진 방식의 공적개발 원조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른바 경기도형 평화 ODA 모델. 인도주의 사업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과 평화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기존 ODA 사업과의 차별점입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민간 영향을 강화하고 사업주체 간 협력을 극대화합니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ODA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ODA 개념을 안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평화 ODA 플랫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구축을 하고 지방정부들 간에 ODA 사례를 공유를 하고 신규 사업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요. 경기도 내 NGO들이 실질적으로 평화 ODA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하면서 추진 체계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국제개발협력 예산을 26억 원으로 확정해 키리긴스탄과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지뢰작어와 국제산림협력 등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